진짜 오늘 콧물 다 흘리면서 공연했어요 서로가 아 그리고 네 여기 쓰레기가 아닌 아름다운 우리 선물들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선물들 다 잘 갖고 있습니다 봐봐 얘도 지쳐가지고 수혐이 벌써 수혐이 벌써 총 느려졌잖아 그리고 선물을 받았어요 인증을 한번 해볼까요 짱구가 있네 겁나게 어디에 액션감이 있어 아 진짜요 공연하는지 모르셨구나 이건 다 여기 아 쓰레기 아닙니다 아 참 새콤달콤은 먹었죠 이제 이 녀석들은 다 전부 제 침실로 침실로 직행할 인형들입니다 전 인형들을 다 제 침실에다 놓거든요 이거 뭐지 어우 꽉 껴 있네 뭐야 해봐 잡아봐 잡아봐 스테레오 모자 아 아 펀지랑 귀여앙 우와 이거 뭐야 모자 우와 레몬캔디다 고민이 있을 땐 레몬사탕이지 난 농구를 포기하지 않을거야 난 농구를 잘하는거 아니지만 농구를 포기하지 않을거야 고민이 있을 땐 레몬사탕이지 오 모자다 어우 제 생각을 하면서 모자를 주셨겠죠 어 뭐야 이게 우와 얼굴이야 얼굴 졸귀야 짠 이거 그냥 껌인데 이게 껌인데 저보다 눈이 큰거 같은데 이게 더 나은거 같은데 오 이쁘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레몬캔디가 요즘 유행인가요 레몬캔디가 이 정도면 당뇨에 걸리라는 수술 이거를 다 먹을 때쯤이면 이사를 가지 않을까 네 이거를 다 먹을 때쯤이면 이사를 가지 않을까 앞으로가 잠잘해요 닥쳐 앞으로 닥쳐 앞으로 닥쳐 앞으로 앞으로 이스 닥쳐 다음은 오 양말이다 아 이분은 그 빵순이 이제 대전 성심당에서 빵을 구워주시는 분이 구우시는 분이 계세요 대전 성심당 아시죠 그 튀김소보로 하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양말을 주셨네요 어 뭐야 어 도시락인가요 우와 유부초밥이야 잠깐만 이거 본인이 먹으려고 한거 아니야 잠깐 이거 잘못 넣은거 아니야 이거 유부초밥인데 이거 유부초밥인데 아니 뭐 주시면 먹는데 이거 본인이 진짜 만드신거 어 오늘 그 잔디밭에 아 약간 피크닛 같은 공연이니까 오늘 잔디밭에서 막 이렇게 돗자리 깔고 공연하는데여서 유부초밥을 싸오셨는데 드실려다가 나주는거 같은 느낌인걸 ㅋㅋㅋㅋㅋ 게임 잘 먹을게용 정준호 매니저님 어 준호형이다 준호형은 이제 제 매니저가 아니여서 아티스트를 바꾸셨다 귤도 앙증맞게 두 개를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터진 터진 이렇게 약간 찢어져 있네요 어 여기 이렇게 터진 어 이거 그건데 찢어졌네 줄이 벨벤드가 있나 아니 매직이 있어서 들고 있어봤어요 한쪽 눈이 너무 커졌어 한쪽 눈이 너무 커졌어 мат계상 됐다 저 귤 그림을 이쪽으로 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보통 눈을 이렇게 그리고 아니 이게 갈라진 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럴까요 이렇게 했지 무섭다는데요 무섭다고? 해골 같다고? 왜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귀 귀 계속 보면 볼수록 이성용인데 저보다 눈이 훨씬 커서 부터는 깨끗자녀 감사합니다 본인이 드시려다가 남아서 주신 유부초밥은 저희가 잘 처리해서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오늘 안에 뭐가 안 상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안에 저 꺼명과 제가 만나게 그리고 역시나 역시나 저에게 있어서는 빼서는 안 된 홈런볼이 몇 호째 홈런이죠? 이승엽보다 지금 제가 지금 받은 홈런볼 홈런 수만 따져도 거의 뭐 이승엽 선수 땀을 후려 후려 어? 이렇게 또 한 번 이상해시를 저를 정말 잘 알고 계신 분 같네요 아이고 어 이건 뭐지? 아우 디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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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그러면 제가 저의 향기방이 향기 구간이 따로 있어요 향기 구간에다가 잘 매셔놓을게요 아우 디퓨저 어떠셔 아우 아이셔 죄송합니다 편지는 제가 따로 읽어야 되니까 이거는 프라이버시 아주 프라이빗한 메세지들이 적혀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제가 화장실에서 네 따로 샤워기 틀고 울면서 볼게요 감동의 거기에서 우는 건 이제 감동의 눈물이란 얘기에요 네 끝났어요 오늘 받은 거가 아 이거 다른 선물들 주신 것들 잘 있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감사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제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솔직히 과자가 너무 많아서 과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티는 제가 이 제티는 진짜 근데 거짓말하라고 제티를 먹기 위해서 우유를 샀어요 저 우유 잘 안 먹는데 여기 페코짱인데 여기 페노메코 해서 이렇게 페노메코짱 아리가토 여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선물들 다 많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이게 어김없이 홈런볼 가득 여기 다 있어요 짱이죠? 아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이것도 다 선물 받은 거여서 너무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아 힘들어 사진 형 이거 못봤지? 이게 대형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디다 걸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냅두고 있기는 한데 여기 다 창문밖에 없어서 네 여기가 다 창문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커튼을 다 쳐놓은 건데 여기가 원래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다 지금 걸어놔야 되는데 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원래 하늘 높이 뛰어져 있어야 되는데 몸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얘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 애가 얼굴살이 제일 늦게 빠지더라구요 좀 특이하게 그래서 여기 얘네 얘는 여기까 이렇게 이제 내려가 힘이 없어 더 올라가지 못해 힘내 친구 여기 헤노메코 그림 그려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있답니다 정리를 아직 제대로 잘 못해서 되게 과학적인 멘트를 했어요 기체가 가벼워서 그렇대요 아 기체가 가벼워서 그렇구나 고체인 줄 알았는데 난 액체인 줄 알았는데 난 액체가 가벼워져서 그런 줄 알았지 기체가 가벼워져서 그런 거 같구나 어쩜 그렇게 멋있는 말이 하세요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네 다시 좁아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벽이 넓었는데 네 선물을 받다보니까 이제 집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 인정 어 인정 용비 어천가 동위 어 보.. 아 박보검 동위 어 보검 이러지 않아 동위 어 보검 동위 어 보감 아 이동이 이동이 박보검 이동이 박보검 맞네 동위 어 보검 근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막 이런 거 막 짐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양파 어 니언도 있나봐 양파 어 니언도 있나봐 양파 어 니언도 있나봐 양파 어 니언 머라이 어 캐리 하하하하하하 어 맞아 머라이 어 캐리 아라이 어 대박이다 동위 어 그리 동위 어 그리 동위 어 그리 아빠 어 디가 비긴 어 게인 완전 많아요 아 진짜 많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방콕 하하하하 우와 진짜 많다 하하하하 예 하하하하 일린의 어 앰비션 와 진짜 많네 아 진짜 많구나 하이 어 뮤직 의견 어피니언 아 미쳤다 요즘 한국사람들은 진짜 에너지가 에너지래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 같아 뭐 에너지도 넘치지 이런거를 다 자로인정으로 안쓰기 아 자로인정으로 인정 앞부르기 인정 아 생일영상 아 꼴이요? 이거 이거 오늘 공연할때 선물 주신거에요 자고있는 악어인데 눈이 얘인데 눈이 잘 안보여서 전 처음에 눈이 여기에 있을줄 알았어요 어 눈이 없는데? 이게 눈이야 균줄 알았지? 이거 눈 아니였어? 뭐가? 걘 코지 이게 눈이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 약간 물고기인줄 알았어 악어야 악어 악어가 자고있는거야 근데 눈이 여기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악어 싸구수로 해야되나 여기 닫혀서 와서 근데 근데 얘가 여기에 닫혔어요 얘가 맹장 맹장이 없고 얘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수술 한 번 했는지 맹장이 없네요 이거 이거 아까 관객분이 던졌는데 뒤에 분들이 맞았어요 제대로 못 던지셔가지고 아잇 재밌다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2층인데 2층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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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들이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답니다 조만간 침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조만간 얘네들이 제 침대로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침대에 이제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해논은 소파에서 자겠죠 난 이제 이 친구들 때문에 소파에서 자게 생겼어 난 이제 이 친구들 때문에 소파에서 자게 생겼어 은형해봐 어 음 어 슈프림 슈프림 보자 슈프림 여기 있지 옆에 쇼미도 망하네 쇼미도 원이랑 슈프림을 걸어놨지 왜? 형 빨리 그분한테 전화해 엑스라지로 있는지만 물어봐 줘요 엑스라지 노란색 노란색 엑스라지 있는지 물어봐 줘 엑라 엑라 응 인정 엑라 인정 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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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는 우리 머머리 대리님 클라스에 오지고 엉덩이를 탁 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 머머리 대리님 오 뜨거워 무드 정기고랑 썸타러간 동웅님의 드립의 눈알이 띠용 잠시 대리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대리는 전데요 대리는 전데요 아 향기존 향기존은 여긴데요 여기가 향기존입니다 어 향기존에 이렇게 제가 나그찬파라는 향을 되게 좋아해서 나그찬파 향을 꺼내서 이렇게 여기가 저의 향기존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각종 향초들이 질비에 있고요 질비에 있고 향을 섞어버리는 거지 팬덤 이념을 짓기로 했나요? 아직 제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런거에 재능이 없어서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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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의 향기존입니다 향을 주겠지요? 아니 별로 향 안이상이에요 되게 좋아요 네 그 조합까지도 다 일일이 계산을 한거라구요 제 조향사 같은 느낌이죠 슬리퍼가 어디갔지? 슬리퍼가 어디갔지? 여기 있다 여기가 저의 침실로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공기청정기에요 아 저 가습기에 물좀 넣고 올게요 여기 형이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고 있어 가습기에 물을 넣고 올게요 가습기에 물 넣어갔습니다 가습기에 물 넣어갔습니다 가습기에 물 넣어갔습니다 저한테 물을 넣어가라고 합니다 아 맞다 고객들 중 아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는 다 아직 비출게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 뭐? 아 널 비춰달라고 해서 너가 없어졌다고 했어 어 패딩? 어 알겠어 큰 사이즈 카니발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데 아 일본에서 콘서트요? 콘서트까지는 아니고 아마 글쎄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콘서트 뭐 불러줘야 가는거죠? 일본 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불러요 거기 지금 그사람 아 입어보라고? 응 대만 아 네 대만도 꼭 어 그리고 중요한 건 껌로 빨 껌은 빠졌대요 껌로 빨 뭐? 뭐야 그럼 없는거잖아 노란색 크로스백 하나 남았더니 신비감을 조성 아 일본어도 해달래요 신비감을 조성됐으네 으음 음 크로우메은 저기 아름다운 아름다운 으음 으음 방순인가요? 그럼요 엄청 세네 조명 오지구요, 지리구요, 톰과 제리구요 ASMR방송 아 인스타에 생겼구나 인스타에 ASMR방송이 생겼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는거죠? 그냥 이렇게 아 그런 잠잘 때 좋은거겠죠? 스카페이십으로 갔다가 방금 오셨네요 네 스카페이.. 스카.. 그거 하고 왔어요 머리 탈색은 다시.. 네.. 할거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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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투어라.. 전국투어라.. 맘 같아서 하고싶은데 그것도 불러줘야지 하는거서요 Zac, 지리구요 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üs..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atur 학방이 뭐야. 아 이거 이제 학방하는 거 생겼어. 봐봐. 봐봐. 지금 카메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지금 큰동욱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쩔었는가? 오셨는가? 쩔었는가? 오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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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형 그걸 지금 거기서 보여주면 어떻게 안 돼. 보여주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걸 왜 여기서 보여줘. 510명을 보고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약간 이거 PPL 광고였는데? 사이트. 그러니까 방금 사이트 PPL이었다. 아는 분이라고 하더니. 이거 김영란법에 걸려.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는 거야. 조심해. 아니 근데 내 목소리가 들려? 뭐라고? 뭐라고? 목소리 들려? 뭐라고? 아니 노래 소리 커. 뭐라고? 목소리가 들려? 어 목소리 들려요. 너 형한테 닥쳐라고 했어. 앞으로 빼고 다 닥쳐라는 뜻이었어. 에지구요. 지리구요. 솜과 젤이구요. 하리보 젤이구요. 배고프다. 배고프다고요 형? 응. 형 여기 유부초밥 있어요. 유부초밥 먹으러 와요. 유부초밥 어딨지? 유부초밥 있는데. 아까 거기서 내릴 걸 그랬어. 벌써 배고프다고? 응. 배고프긴 하지. 생각보다 햄버거가 금방 금방. 금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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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 willingff of time helps majority making it! 뭐 할려는 속셈이야? 너를 그려보겠어. 나를 그려보겠다고? 그럼 나도 당신을 그려보겠어. 그릴만... 근데 내가 공책이 없어. 휴지에다 그려? 오케이 휴지에다 그려 보겠어. 그 어렵다던 난이도의 휴지에다가 내가 직접 당신이 그려 보겠어. 좋아 너 시작부터 웃겨 지금 너 시작부터 웃겨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열심히 끓이고 있어 섹시회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야 나 눈이랑 이건 나중에 그려야겠어 야 잠깐만 내 눈이 아니 이게 퍼져 아니야 아니야 얘가 퍼져 아니야 난 분명히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얘가 퍼졌어 아니 이거 퍼져 나 좀 잘 그린 거 같은데 이게 안 분명히 동그라미 이게 안 분명히 동그라미 누가 봐도 앞으로 자라 누가 봐도 앞으로 자라 누가 봐도 앞으로 자라 자기가 앞으로래 자기가 민동욱이라잖아 자기가 민동욱이라잖아 자기가 민동욱이라잖아 자기가 민동욱이라잖아 자기가 민동욱이라잖아 자기가 민동욱이라잖아 아 맞다 그거 그거 포트 사이즈 언제 바꿀 수 있어? 테노 오빠 그림이 후진계 후지산급이라는데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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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비슷하게 그렸다 이거 디제이 하고 있는 것까지 그렸다고 디제이 하고 있는 것까지 그렸다고 와 디제이 하고 있잖아 이게 디제이 테이블이 아 맞아 항상 이게 턴테이블이고 이게 턴테이블이고 겁나 잘 그렸는데 누가 봐도 앞으로 잖아 누가 봐도 앞으로인데 괜찮지 않아요? 아니 허리를 굽은 게 아니라 턴테이블 높이가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힙합 현실 아 피곤했다 너무 고퀄리티의 예술 활동을 해서 내 오늘 예술혼은 다 썼다 오늘 작업은 물 건너갔다 근데 실제로 거의 많은 대학교 행사에서 톤테이블 여기 테이블 높이가 낮아가지고 앞으로 형이 허리를 숙이고 곡을 트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거의 한 십닥 정도밖에 네 거의 십닥 높이로 했었어요 잘 그린 게 글씨래 거의 이 정도 숙이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허리가 봐봐 여기서 나는 나는 디테일하게 허리가 아프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겠어 허리가 되게 앞으로 숙여졌네요 허리가 아픈 거지 근데 이건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아마 장난전화로 알걸요 저기 제가 디제잉을 하는데 디제이 테이블이 너무 낮아요 막 이러면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뭐야 무슨 메세지야? 무슨 사인이야?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어? 잠깐만 형 이렇게 하고 잠깐 잠깐 구름이 사라졌는걸? 그림에 상처받아서 앞으로 출발 출발 허리가 앞으로 허리가 앞으로 허리가 앞으로 허리가 앞으로 어 됐다 됐지 됐지 들리지 응 잘 들려요 아하 참 이 사람들 참 허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참 형 다시 안 들리는 거 아니지? 들려 형 다시 안 들리는 거 아니지? 뭐 안 먹어? 어? 뭐 안 먹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꼭 하게 하는 거야? 있다 똥 똥 뭐 안 먹어? 뭔데 뭐 하는 건데? 뭔데 이 형 지금 또 다시 안 되고 있어 형 졌어? 형 지금 또 끊어졌어? 형 다시 안 들려? 다 또 안 들리나 보다 뭐가 문제지? 형 또 안 들려요? 형 안 들려? 형 안 들려? 형 안 들려? 형 안 들리나 보다 왜 듣질 못하는 거야? 왜 듣질 못하니? 왜 듣질 못하냐고 왜 듣질 못하니? 왜 듣질 못하니? 왜 듣질 못하니? 형 안 들려? işi 대상 Ó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로형이 나갔어. 안 나갔는데? 나갔어. 오 진짜 나왔네? 갑자기 화면이 커졌어. 안 들렸대. 안 들렸대. 그럼 나 이제 뭐해? 라이브 방송 종료의 시간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개기름이에요. 개기름이에요. 코가 빤딱빤딱 거리는 이유는? 유부초밥을 먹으라고요? 유부초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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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第一거 봐요. Utah... 11시, 58. 바지 입어봤는데... 딱 맞지는 않고 조금 커요. 조금 큰데 조금 큰데 그냥 입을게요. 네 근데 지금이 낮기는 해요 유부초밥을 제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유부초밥이 있었으면 유부초밥도 같이 먹었을텐데 유부초밥 어디갔어? 유부초밥 어? 누구? 자키스 골반 튕기기요? 자키스 골반 튕기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테지만 자키스 골반 튕기기라는게 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 저 제페토 할아버지 좋아해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망하라고도 전해주시고요. 젓가락 젓가락이 아니다. 내가 직접 꺼내겠어. 우리 빵순이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빵순아 나 이제 당신이 준 유부초밥 포명이랑 같이 사이좋게 먹을게. 우리 동갑이랬지? 그러니까 너라고 할게. 너가 동갑이라고 했으니까. 형 일로와봐. 콜라 제로콜라밖에 없어? 그냥 콜라 없는데? 알았어요. 보일러한가 모르겠네요. 장순아 네가 준 유부초밥 맛있게 먹을게. 네가 먹으려다 망고 같지만. 먹을게. 야 근데 지효 나갔어? 생각해보니까 지효 지효를 그러고 보니까 지효가 어? 안 나갔네? 야 지효야 이거 오늘 공원인데 팬이 유부초밥 선물해줬다. 이거 봐. 안도 꽉 찼어. 보이냐? 이거 그래서 먹는거 인증하고 있어. 어때? 괜찮지? 맛있어? 음! 밥이 찬해요. 유부초밥이야 이게. 밥이 부서져요. 그럼. 그럼. 고마워. 너 덕분이야 지효야. 냉기면 아이 되는걸 아는데 밥이 부서져. 그럼. 고마워. 아 많이 먹어 너. 아 팬이 주신거니까 네가 다 먹어야지. 돼진다. 내가 같이 먹으면 안되지. 그냥 먹어야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어 너 빼고 효섭이랑 혁이랑 다 공연했잖아 나랑 겁나 추웠어 집에 전자레인지 가 없어요 전자레인지 원래 사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안 사줘요 얼었어요 어쩔 수가 없네 밥이 우드리 뚝 떨어져 역시 여름에는 아이스 유브 초밥 더위가 사라져요 더위가 사라져요 더위가 사라져요 더위가 사라져요 차면서 거칠거칠하게 넘어가는 밥 알 맛있게 없으면 넘기지 못한답니다 좀 데워먹을거였는데 데울 수 있는게 없어요 인정? 어그리 좋구만 봉이? 어 보감 용비? 어 천가 옆에 보이비야 아까도 보이비형이랑 인사를 했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호랑나비에 항상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닮아서 그런가 주유야 너도 와서 유브 초밥 먹을래? 유브 초밥을 집으면 다 떨어져 정말 잘 먹고 싶은데 밥이 떨어져 정말 잘 먹고 싶은데 밥이 떨어져 보일러를 커서 유브 초밥에 이불을 덮어 놓으면 얘가 상하죠 얘가 상해요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주셨으니까 먹죠 아 살 찔거 같아? 에바세바 내가 에바세바 줌바 댄스를 16비트로 쳐버렸구나 미안하구만 안기모씨 적당히 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아니요 그 전에요 뭐요? 안기모씨요? 안기모씨 그냥 볶음밥에 볶음밥에 유브 볶음밥 450억 잘 가 420억 420만원 몇뒤 손잡이가 뭔지 아는 부분? 몇뒤 손잡이를 어희라고 하는 부분 몇뒤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 띠용? 손잡이가 출타했네? 이런걸 보고 어휘가 출타했네라고 해요 이상하잖아 손잡이 하나때문에 몇뒤을 못가니까 지금 내 기모티가 그래 어휘가 출타했네네 겁나니만 모두들 나도 곧 나도 이제 출타해봐야겠네 안녕이들 어? 딱 지금 딱 1시간 했네 20초가 남았구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직 새해는 아니지만 아이고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